오늘 또 어떤 종목을 관심 가지고 살펴봐야 될지,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인사 좀 나누시고. 안녕하십니까? 이제 매주 목요일에는 또 두 분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저희 셋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장 시작이 좀 몇 시간 남았지만, 미리미리 좀 대비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깊게 팝업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무엇일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 오늘 오른다. 시장 대비해서 소외된 증권주들,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고요. 아니다, NH투자증권 오늘을 좀 내릴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증시 추가 상승 시에는 변동성이 주의가 된다. 그리고 최근에 지지부진한 증시 상황에서 증권주가 오르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NH투자증권 오늘을 기대해도 괜찮을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NH투자증권입니다. 증권주들이 최근에 어쨌든 조금 소외되어 있었는데 역발상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면 증시가 다시 기대를 해도 좋겠다라는 심리일까요? 어떤 분이 가져오셨나요? 궁금합니다. 저입니다. 번쩍 드시지, 소심하게 이렇게 드세요. 아침이라서 팔이 잘 안 올라가네요. 그러세요? 50경이 오셨나? 네. NH투자증권 어떤 상승 모멘텀에 있을까요? 네. NH투자증권이라고 쓰고 증권주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전반적인 내용으로 한 번 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증권주가 어제 의외로 깜짝스럽게 올라왔죠. 그랬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시장 대비해서 소외를 받았다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코스피 지수와 증권업종의 추이를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한때는 올해 초 같은 경우 시장과 함께 거의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었죠. 그런데 그림이 아직 안 나오는데 그와 함께 업종 대비 변화를 보게 되면 오히려 코스피 지수보다 상당히 떨어졌던 모습들이 한 3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리감이 있지 않나라는 관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100성까지 올라온 시장을 증권주가 반영을 못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를 또 빠르게 반영하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변화가 이런 어떤 소외됐던 측면들이 변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기업들이 실적이 호조가 되면서 증시도 강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증권주도 이를 투영하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데 좀 더 못 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두 번째는 실적 호조입니다. 증권주도 실적 호조 대열에 합류한다라는 분위기인데 특히 화면을 보시게 되면 한 6개의 증권사, 대표적인 증권사들이죠. 볼까요? 이쪽의 어떤 실적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떨어지는 회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최소한 64%대 이상에서 거의 흑자전화는 기본으로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한 1,000% 이상도 증가하는 회사들이 나오면서. 흑음이 2,900%인 거예요? 네, 2,900%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에 얼마나 못했으면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레벨업된 실적들은 다 보여줄 것이다 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컨센서스가 상당히 높아가는데 업종도 너무 처져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월이 열일했죠. 대표적으로 거래대금만 봤을 때 1월 달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33조 원대, 즉 1분기죠. 그러다 보니까 분기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작년 4분기는 27조였다고 하게 되면 이런 레벨업된 거래대금도 아무래도 증권주 쪽의 1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신용장고도 사상 최대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양 시장 합쳐서 한 22조 원대 가까이 나오는 신용장고를 보게 되면 솔직히 이게 증권사인지 은행인지 모를 정도로 이자 장사 잘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 수입까지 계산한다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NH투자증권을 콕 집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권주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셨는데 실적도 받침이 될 것이고 시장 대비해서도 못 올라온 경향도 있고. 그럼 인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증권주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증권주 좋죠. 작년도서부터 작년 상반기 전체, 작년 하반기를 본다고 하게 되면 재작년에 비해서 거래대금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그렇게 주가가 별로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올 상반기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도 계속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주가는 좀 더 상상할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형주 쪽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중소형 증권주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소형 증권주 어떤 거 볼까요? 메리츠 같은 경우도 약간 메리츠도 그렇고요. 아니면 유임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차증권 같이 이런 회사들도 비교적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익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사상 최대치로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최근 들어 비탄력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중소형 증권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도 증권주들이 그래도 지수가 올라가야 증권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수가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 않나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지금까지는 괜찮았다. 그런데 앞으로를 본다고 하게 되면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이 더 안 되면 증권주가 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숙제는 시장의 추가 레벨업 여부가 더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중요한 건 거래대금을 이끄는 원동력이 고객예탁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1월에 고객예탁금이 70조 원대를 기록하다가 지금 63조 원대, 약간 힘이 빠진 상태죠. 그런 흐름들 쪽에서 또 어제 시장이 중소형 증권사들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사 우선주도 강했다는 얘기는 특히 어제 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 또 윤석열 테마, 정치 테마 쪽으로 연결되면서 보다 보니까 또 무슨 같은 파평윤 씨의 쭉 나오는. 파평윤 씨 테마주가 아주 난리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질이 그렇게 썩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또 하나의 의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두 번째로는 거래대금이 회복돼야 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1분기 쪽으로는 거래대금 전반적으로 괜찮아도 1월 달만 봤을 때 거래대금이 42조 원대.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대치였는데 2월 달에 32조 원대, 3월 달에 26조 원대 힘이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4월 달 들어서 이런 거래대금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해야 또 증권주의 동력이 될 수 있겠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한번 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회성 비용도 반영되죠. 특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옵티머스 펀드의 100% 배상에 대한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증권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어떤 대선충당금이 반영된다든가 비용이 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수익은 또 줄을 수 있겠다. 이런 쪽도 눈길이 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주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래대금이나 지수가 함께 올라줘야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또 반대편의 의견까지 균형있게 김민수 대표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관심 가져볼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NH투자증권 확인해봤고요.